자 금속의 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금속의 부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적 반응의 깁스 에너지 변화는 0보다 작다 깁스 에너지가 0보다 작다 의미값이다 이거는 바로 자발적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불균일 부식에서 단위 면적당 무게 감량을 측정해서 부식 속도를 나타낸다 이게 바로 무게 감량법인데요 무게 감량법 같은 경우에는 균일 부식 상태에서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잘못된 예가 되겠죠 자 3번 부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이 외부 환경과의 전기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열화되는 과정이다 이거는 부식에 대한 정의를 표현한 것이고요 부식이 일어나는 물질은 산화 전극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식이 일어나고 있는 물질은 양극에서의 반응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전지의 반응이 일어날 때 마이너스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산화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식이 일어나는 물질인 양극에서의 반응에 해당되는 부분은 산화극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식 반응에 대한 구동력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바로 식이기 때문에 식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E는 마이너스 델타 G 퍼 NF다 델타 G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깁스 반응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고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 몰수 F는 패러데이 상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이너스 값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양수의 값을 나타낼 수 있죠 옳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자 한 번은 각 환원반응과 표준 환원전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표준 환원전의다라고 하는 건 환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원전의 값을 보고 우리가 환원이 더 잘 되는지 산화가 더 잘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금속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보자면 지금 철하고 주석하고 아연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연이 가장 환원전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의 값이 작게 나타나고 있다 산화가 잘 된다라는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아연이 가장 산화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이제 주석과 같은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과 아연이 만약에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이때 아연이 우선적으로 더 부식이 잘 되고 전자를 내어주는 그런 성향이 더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내용에 대한 부분은 철이 공기 중에 노출시켰을 때 부식되고 아연은 부식되지 않는다 이거는 어떻게 보든지 간에 잘못된 내용이고 일단 아연은 공기 중에서도 부식이 더 잘 되지만 그런데 이 환원전의에 대한 값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이것은 그냥 아연의 어떤 금속의 이온화 경향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잘못된 예가 되는 거고요 공기 중에 노출시켰을 때 부식되고 철은 주석은 부식되지 않는다라든지 주석과 아연이 접촉했을 때 주석이 우선적으로 부식된다든지 이거는 결정적으로 잘못된 그런 예가 되죠 반대가 되는 예고 철이 공기 중에서 노출시켰을 때 부식되지만 주석은 공기 중에서 부식되지 않는다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증거는 이러한 환원전의를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 것을 고르자고 했으니까 철과 아연이 접촉했을 때 아연이 우선적으로 부식된다라는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부식 전류가 크게 되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용존 산소가 낮을 때 산소의 농도가 용존 산소의 농도가 낮으면 이거는 부식이 더 안 되고 거꾸로 되는 거죠 용존 산소의 높을수록 부식이 더 잘 된다라고 했고 온도가 높으면 부식이 잘 되고요 전액에 접했거나 또는 금속 표면의 내부 응력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부식이 잘 됩니다 잘못된 것을 고르자고 했으니까 1번 용존 산소의 농도가 낮을 때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2번 용 master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